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내가 한걸음 다가서면 너는 한걸음 물러나고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서면 너는 그때야 나타나고 내가 남겨놓은 편지는 바람이 불어 날아가고 니가 녹음해 널 사랑한다는 말은 그만 실수로 지워지고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도 그런 것 같은데 만나려고만 하면 우린 빗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럴건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뤄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인연이란게 있는건지 이미 다 정해져 있는지 서로를 아무리 원해도 사랑해도 인연이 아니면 아닌지 우린 인연이 아니면 아닌지 나는 꼭 너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은데 하늘이 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한지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잃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될 듯 될 듯 이뤄질 듯 이뤄질 듯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뜻 과는 다르게 꼭 이리 꼬여 가슴 아프게 운이 따라 주질 않아 나를 슬프게 해이 텔레이 빚어내 내 얘기를 해 보내면 드라마가 될 것만 같아 이렇게 운이 따라 주질 않는데 어떻게 이련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잃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잘 울리는지 우리 인연이 아닌건지 정말 우린 인연이 아닌건지 오... 과연 그리스도